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동안에 가격이 69K를 돌파하고 또 새벽 동안에는 70K를 일시적으로 상회를 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이슈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의 중요한 이슈들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거시경제의 또 어떤 방향성들을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줄 만한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물가에 대한 추이들과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너무 강하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주요 지표들로 발표가 되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기대감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시황에서 전해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은 패드와치에서 6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50.9%로 과반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6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지금 동결에 대한 의견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거시경제적인 어떤 지표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흐름들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주 동안에 총 7,376개의 비트코인의 전체 ETF들이 순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레이스케일까지 다 포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보다 나머지 ETF의 유입량들이 더 많았다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시된 지가 딱 13주차가 지났는데요. 보시면은 두 번 즉 두 개의 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유입이 일어났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서 IBIT 즉 블랙락 ETF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물량들을 모아서 현재 26만 3천 개가 넘는 물량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물량들이요. 그 주에 채굴된 비트코인의 100%를 넘어서는 구매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굴된 모든 것들을 블랙락이 다 흡수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순환 BTC의 1.35% 이상을 블랙락이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비트코인의 이벤트는 단연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지금 4차 반감기가 각 기관들마다 약간씩의 어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금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8일에서 한 20일, 21일 이 정도 사이에 반감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84만 번째 블록에서 4차 반감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는 83만 8205번째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올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매번마다 지금 반감기가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절반으로 이제 크게 크게 줄어드는데 여기서 또 줄어들어서 이번에는 0.8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비트코인 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도 압력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일 때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의 어떤 채굴자들의 수익은 더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늘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낮은 어떤 공급률을 아주 순식간에 상처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네트워크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든든하게 계속해서 보호를 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반감기 이후에 가격 어떤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1차 반감기가 끝난 이후에는 거의 7000%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2차 반감기 이후에도 지금 20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지난 반감기에는 1000%가 안되는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의 어떤 추세 자체는 워낙에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장 수요 증가와 새로운 비트코인 도입률 감소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변화들은요. 결국은 다 반감기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반감기 때도 반감기 전 365일에는 400% 상승을 했는데 반감기 이후에는 무려 790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반감기에도 이전 365일 동안에는 146%였는데 이후에 더 월등하게 많은 1년 동안에 277%를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1년치만 집계를 한 것이고요. 1년 반까지 하면 월등하게 더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도 마찬가지였죠. 반감기 이후에 월등하게 가격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감기 이후의 기점들이 결국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반감기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소리가 지금 반복이 되는데 코인데스크는 제가 과거 자료들을 다 찾아보면 늘 반감기 전마다 이번 반감기에는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런 특집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코인데스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비트코인 ETF 출시로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에는 다른 때처럼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펠코넥스의 리서치 총괄도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미 많이 올라서 상당기간 현재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랩스의 설립자라고 합니다. 사람도 비트코인 ETF가 연초부터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함으로써 반감기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서 반감기에 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 플랫폼입니다. 일드앱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조정폭이 25%를 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반감기 이후에 매도세가 있겠지만 그 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기존과 다르게 600% 급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대비로는 상승의 폭은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반감기의 효과를 위해 상승폭은 제한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ETF로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감기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두 가지는 각각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줄이는 가운데서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이슈들이 투자사의 매니저들이 지금 현재 3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고 나면은 더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 ETF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반감기 호재가 더 더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이탈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더 많이 가속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시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관의 비트코인 수용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 목적을 위해서 콜드월렛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지금 옮기고 있다고 뉴투데이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되면 공급의 축소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사용 가능한 공급을 더 초과하는 상황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강세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움직임들 올해 1월 들어서 달라진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방금 거래소의 어떤 물량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1000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양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들의 진입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상승의 추세들은 고래의 기관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물량들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보면 역시나 줄어드는 움직임들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대중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여전히 좀 불안한 심리들이 더 많이 늘어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들은요. 이 구간이 지난 직후에 나오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패턴들을 보셔도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가격이 급등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지나고 나면 또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많은 환호의 차이 셀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다른 아이트코인은 더더욱 그라한대요. 이런 고인들을 매집하는 시점들은 이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호가 넘치는 구간에서는 결국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과열이 되면 또 이게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시장이 좀 불안한 어떤 심리들이 더 많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랠리들이 또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들이 뭐 이렇게 해서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구간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큰 상승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전체적인 비트코인 가격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둔의 나라라고 불리는 부탄이 비트코인 채굴 공장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끊어지자 풍부한 수력을 활용해서 채굴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부탄의 국부펀드인 드루크홀딩스 인베스트먼트와 비트코인 채굴 전문기업인 비트디어 테크놀로지스가 부탄의 비트코인 채굴 용량을 기존에 무려 6배로 늘리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국가적인 채택으로 더 많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비트코인 채택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들까지도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더 확대될수록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결국은 연결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비트코인 펀딩 비율은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죠. 그래서 가장 바닥에 가까운 구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음수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좀 상승 움직임들을 주말 동안에 보여주는 동안에도 지금 미결제 약정한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물 CVD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펀딩 레이트도 지금 거의 바닥에 깔린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의 어떤 거래 활성들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품이 상당히 많이 거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현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4시간으로 봤을 때는 양수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평범 움직임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파이어 차트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70K를 돌파했다가 다시 이 저항 구간, 이 매도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벽이 가장 뚜렷하게 형성된 구간은 72K와 73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5K에도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으로는 거의 유의미한 매수벽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들이 이 구간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이 상단을 더 많이 노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서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가격대 하단으로는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을 좀 잘 방어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어떤 특정 악재들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은 늘 열려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의 상방과 하방의 어떤 매물대의 차이는 굉장히 좀 많이 확연하게 나고 있다는 거죠. 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계속 홀딩하다가 일정 물량을 매도를 했다가 여기서 크게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을 좀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보란색 고래도 계속해서 어떤 횡보의 움직임들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고래와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물량을 계속해서 던져내는 모습들이었고요. 녹색 고래도 물량을 계속해서 꾸준히 넣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이 구간 동안에는 매입 물량들이 굉장히 더 많았고요. 그리고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디로 지금 가격이 향하게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69.4K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구간이 지금 매물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새벽 동안에 70K를 일시적으로 상회를 했다가 다시 이탈해서 지금 69K 중반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22MA를 상회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50SMA가 이 구간에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필두로 해서 중요한 지지 구간들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상향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삼각수련 패턴에 거의 끝자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상향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가격 구간이 70.2에서 70.3K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추세 전환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뚫고 주간, 중간까지 사실 마감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 고점이죠. 73K 중반을 다시 회복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50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물대 움직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가격이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약 24만 개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이 구간까지 잠깐 갔다 왔는데요. 여기도 좀 비싼 정도의 물량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텁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하향이탈을 했을 때는 이 구간은 굉장히 얕게 형성되어 있지만 67.2에서 69.2K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무려 8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구간들보다 더 두텁고 지지 구간으로서 좀 잘 작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구간들을 잘 쭉 올라가면은 오히려 70K 상단에서는 더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적은 URPG 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격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하단에 굉장히 두텁게 온체인 지표상에서의 어떤 마지막 거래들이 형성된 구간들이 많이 집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상단은 좀 더 얕게 형성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은 접전들이 일어났던 구간들이 지금 60K 상단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9.5%인 187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이 6천 달러 이상 획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6만 달러 이상 매수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매수세를 더 많이 유입을 시켜서 이 가격대를 아무리 많이 내려가더라도 60K 이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은 이제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돌발 변수 정말 큰 악재다라고 인식되는 그런 퍼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인 분석이나 원체인 분석상으로는 이 가격대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지지선의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선의 역할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클상으로 이 시장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장기 홀더들이 매도의 움직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세 상승장에서 이 구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매도세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소모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두 번의 사이클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신규 수요가 약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장기 홀더의 매도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이 정도인지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 홀더 보유량이 한 1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진행의 어떤 추이 자체가 40% 안쪽 정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어디까지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이 현장 진행 중인 구간이다. 그리고 현재 사이클상으로 어떤 큰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관들은 이 구간에 가장 정점으로 보통 집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더 정점은 이 구간에서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더 긴 기간 동안에 대세 상승장을 유지했던 겁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는 지금 물량들이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은 여기서 물량을 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이클상으로는 이 구간을 사이클의 정점으로 보는 것은 일단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못해서 목소리가 좀 많이 침체된 목소리였는데요. 잘 회복해서 밝은 목소리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힘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